아니 근데 진짜 여기에서 진중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거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나도 못 견디게 화가 나서 우리 강성희 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영상만 가지고는 상황 파악이 잘 안된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의원님도 국민이 뽑았거든? 아니 교수라고 하는 분은 본인 청각과 시각으로 판단 못합니까 영상 보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뭐가 판단이 안 돼 대통령실에 본인의 생각을 맡겨놨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